우리집에 맨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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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들어 형은 약간 이런줄이 있어요 얼굴인만 가수는 느낌? 그리고 귀인으로 그리고 이 중에 어떤가? 재밌는 거에요? 순서 공부 재밌어요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 그쵸? 승관이 형 모르세요 승관이 형이 짱이잖아요 승관이 형이 짱이잖아요 모르세요 아 낫습니다 망간이다 동작한다 우리집이 좋아 우리집이 좋아 귀엽게 귀엽지 하나 둘 셋 아무것도 귀엽고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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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이 형 아아아아 여러분 편이 하션봐 이렇게 저희집이 오디션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볼 거라고 하는데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큰 거 없어서 다행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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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소로벨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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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여러분들 맞음 아세요? 대한민국 어린이 남자 청소년 내가 모두가 한 번 했던 쇼커 축구 게임 맛있어 멕시코 아 카파 멕시코 멕시코 나라 멕시코 슈퍼코멘 해수 브라질 1번 슈퍼셋 인글랜드 인글랜드 백강 백강 너 모르잖아 이 게임 무슨 게임을 하는거에요? 가방 꾸욱 누가 빨리 베컴 알아요? 베컴 알아 베컴 알아 베컴 알아요? 베컴 준비해 준비해 어디야? 포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 잠시만 거기서 한번 타자 아메타틴 그래 아메타틴 탁 탁 부터 탁 탁 부터 탁 탁 탁 탁 탁 동진아 집중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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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